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분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럴까? 근래 김두관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자주 들었던 생각입니다. 무슨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이번에는 정말 문제가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절대로 할 수는 안 되는 일종의 몰상식적인 발언을 해서 2030 세대는 물론이고 생각이 있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두관의 문제성 발언입니다. 6월 26일 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화 논란과 관련해서 격한 반발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에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00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여기에 거치지 않고 이상한 논리까지 총동원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그런 보도는 거짓이다.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 총액제도 총액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취준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또 엉뚱한 데 탓을 돌렸습니다. 얼과 얼이 맞붙는 전쟁 값들만 좋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을 공격하려는 보수 언론의 가짜 뉴스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언론 탓을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자본주의사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그런 메카니즘이나 시각 자체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폭발성이 강한 발언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정부의 경제정책에 관여했던 김강도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김두관 의원 월급이 왜 경상남도 도위원보다 많아야 되는가? 그렇게 묻기도 하고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인가? 이렇게 꼬집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추진과 청년세대들의 박탈감 때문에 2030세대 사이에서는 특히 문정부에 대해서 격한 감정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두관 의원의 발언은 불을 껴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2030세대는 비꼽니다. 손흥민이 축구 좀 잘한다고 해서 똑같이 90분 뛰는 K리그 축구선수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말이 되냐? 행정고시 좀 폐쇄했다고 해서 공익근무용원보다 돈을 더 받는 게 말이 되냐? 그거야말로 불공정 아닌가? 문제폐화의 성은을 입어야 정규직이 된다. 이게 알바천국이지 나라냐? 이렇게 아주 가혹한 비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논란은 그 사건의 핵심은 불공정성에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여건 인사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가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한 데서 문제가 생겨나고 문제가 더욱 꼬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두관 의원의 자격입니다. 김두관 의원의 충성심을 드러내리는 의도를 가진 발언은 개원 이래로 계속되었습니다. 6월 23일 날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8대 0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강승 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국민들은 일은 안 하고 발목 잡는 미래통합당을 심판하고 미래통합당이 목니를 부리더라도 할 일을 하라고 177석을 줬다. 우리가 또다시 미래통합당의 발목 잡기에 굴복해서 할 일을 못한다면 이것은 총선 민심을 배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총선 민심을 배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저는 총선의 민심을 더불어민주당이 훔쳤다. 강탈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갖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지만 당 지도부는 177명 의원의 역량과 의지를 믿고 꿋꿋하게 앞으로만 가면 된다. 177명의 의원을 확보한 것이 그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보했느냐. 그건 아마 김두관 의원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면 세계에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얻은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으로 얻은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 눈에는 지나치게 여건 핵심부를 향해서 충성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김두관 의원이 뭔가 의도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친문의 대권 후보가 아직도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친문 재력을 대표할 수 있는 대권 후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김두관 의원이 아주 작심하고 충성 발언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판단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알았던 김두관 의원과 지금의 김두관 의원이 너무 다른 모습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에 양산시의 의뢰에서 출마했습니다. 아주 간신히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김두관 의원은 내놓고 우리가 177석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온운한 일장이 전혀 아닙니다. 현재 김두관 의원의 처지라는 것이 까놓고 보면 재금표가 이루어지면 김두관 의원이 당선된 양산시 의뢰에서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린 그래프입니다.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는 지역구 사전투표 두 번째는 지역구 당일투표 세 번째는 비례 사전투표 네 번째는 비례 당일투표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위의 그래프를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모두 다 미래통합당에게 패배했습니다. 지역구 당일투표, 비례 사전투표, 비례 당일투표에서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붉은색과 푸른색, 민주당과 붉은색 통합당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이야기는 정당을 선택함에 의해서 양산시 의뢰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당일투표에서는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통합당의 나동윤 후보가 5.97%포인트로 승리했습니다. 한마디로 김두관 의원이 5.97%포인트로 통합당 후보에게 패배한 승리입니다. 이 정도 당일투표에서 패배하는 경우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에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당 후보가 지역구 후보 가운데 당일투표에서 조금이라도 앞서거나 아니면 때로는 건수한 차이로 민주당에 패배했더라도 통합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지역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21대 총선에서는 대부분 첫 번째 그래프인 지역구 후보의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성 압도적인 승리를 함으로써 격전지에서 대부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김두관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통계적 분석 결과나 또 온, 오프라인 그런 분석 결과를 미뤄보면 사전투표, 지역구 사전투표나 비례대표 사전투표가 상당히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겁니다. 김두관 후보는 지역구 사전투표에서 무려 15.29%로 상대방인 통합당의 나동영 후보를 대패시켰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이번에 지역구 후보에 간신히 승리한 결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 그래프인 지역구 후보를 뽑는 사전투표에서 15.29%로 대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게 승리한 겁니다. 재금표가 이루어지면 김두관 후보와 통합당의 나동영 후보의 당선과 낙선이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동영 후보는 증거보전 신청을 마쳤고 아마 앞으로 재금표 신청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김 후보가 거둔 당선이 진짜 당선이 아니고 가짜 당선일 가능성이 높고 또 훔친 당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두관 후보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과 달리 내놓고 177석 우는 우리가 177석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야당을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상임위원회 18자리를 다 우리가 차지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발언을 내놓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여권은 선관위는 그리고 대법원은 재금표를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재금표 작업에 상당히 제항할 것으로 보지만 재금표가 이루어진다면 김두관 후보는 당락이 바뀌는 처지에 놓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나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댈 자격도 없고 그 점을 깊이 김두관 후보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관 후보 입에서 177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우리가 177석을 차지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 양심의 소리가 그건 당신들이 훔친 것이잖아요. 민심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177석 이런 단어는 그냥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이렇게 해야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덜 내는 일이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